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19년 11월 2일 날 고부군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뭔가 하면 이제 선에서 3명이 16명을 무차별 사살을 하죠. 죽이고 바다에 유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8월 중순경에 19년도에 김책항에서 출발을 해서 고기잡이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근해에서 이렇게 해서 오징어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한 3만 마리.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장이 좀 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욕도하고 뭐 이런 갑질을 해서 거기에 분노를 해서 3명이 모의를 해서 선장과. 선상 쿠데타였네요. 네. 선상 쿠데타죠. 그래서 선장을 죽이려면 그 당시 야간에 보초선인 2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통상 어선은 선미하고 선두에 한 명이 서는 것 같아요. 이 2명을 먼저 죽이고 조타실에서 자고 있는 선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3명이 불안한 거예요. 나머지 선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원들이 일어나면 3명을 죽인 지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3명을 죽였고. 네. 자기들이 오히려 당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선원들이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 노출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선원을 다 죽이자 모의를 해요. 그래서 2명씩 근무서라고 밤에 야 지금 너 근무 시간이야 깨워서 2명 나오면 선미에서 죽이고 죽일 때도 망치하고 도끼로 머리를 가격해서 죽이고 발에 유기하고. 그래서 16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일기적인 진짜 살인마죠. 완전 연세살인 완전. 네. 그래서 3명이 고민이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렇죠. 배를 조정하시도.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북한 우리 조국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에 숨어서 살자. 자강도 같은데. 그래 이 오징어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강도에서 숨어 살자. 그 사건이었군요. 라고 하고 김책항으로 들어가서 한 명이 오징어 팔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잡히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두 명이. 잡혔다는 걸 우리도 왜 그런가 하면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여러 루트도 알 수 있잖아요. 잡히게 되니까 두 명이 빨리 그 어선을 가지고 도망을 동해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와서도 우리 대한민국. 한 명이 북한에서 잡히니까 나머지 두 명이 그 소식을 듣고 어선을 갖고 동해로 나온 거군요. 동해로 나와서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 기순하려는 이는 어선 없었어요. 우리나라든 어디 대상국이든 밀항을 해서 거기서 숨어 살자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선하고 그 두 명을 잡기 위해서 군사작전도 펼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왜 잡으려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정보당국의 정보망에 다 들린 거예요.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우리 정보당국이 그런 사항을 다 파악이 됐었고. 그런데 31일 날 NRL 이남으로 어선 한 명이 두 명을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 배. 그 배일 확률가 있죠. 왜냐하면 어선에는 10명 이상 타요. 원래 고기잡이 어선은. 그런데 두 명만 타는 배가 넘어오니까. 이상하죠. 저거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었구나. NRL을 넘어오는 걸 우리 해군이 추적을 하니까 NRL 이북으로 또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순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순하려면 그때 기순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사항이 또 다르게 정성됐을 텐데 북쪽으로 도망가요. 또 그다음 날 또 NRL로 넘어와서 우리가 잡으러 가니까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군이나 정보당국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 어딘가 우리 한국 지역에 밀항을 해서 한국 지역으로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16명은 살인받는데. 그래서 저것은 생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해군 특전단을 투입을 해요. 그 인원들은 16명을 죽인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날렵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찰기도 있고 잔인하고 그래서 특수부대를 11월 2일 날 3일 날 NRL를 넘어와서 우리가 추적을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동해에 우리 해안 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쪽으로. 그럼 만약에 우리 쪽에 숨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고사결 막 해도 도망을 가서 특전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생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소방 같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정부 합심 정보 조사를 해요. 거기서는 국정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경찰, 군, 안보지원사령부 이런 요원들이 같이 조사를 해요. 안보지원사령부가 옛날에 기무사. 기무사. 그런 인원들이 같이 합심을 하거든요. 그걸 합동신문이라고 해요. 합동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이제 국정원에서 더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역기적 살인마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민이 뭡니까. 이 살인마를 한국에서 받아준다면 탈북자로 받아준다면 어떻게 법정에 세워도 무죄가 될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는 증인을 다르게 할 수가 있죠. 나 그런 거 한 거 없다. 그럼 증인이 있습니까? 증거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무죄도 풀려나거든요. 그럼 우리 세금으로 그 인원들이 22살, 23살이에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나이도 어리네요. 그럼 대학도 보내주고 우리 세금으로 하고 또 그 인원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은 탈북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법까지 다 검토했어요. 탈북주민법 구조를 보면 이렇게 살인마들은 인정을 안 하는 법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보냈던 사건이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인가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는 다 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살인마를 왜 봤냐고. 네. 잘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도 조금 지나면서 며칠 지나면서 정치 공세로 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논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와 외통위와 정보위가 열려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공감대가 그 당시 형성이 많이 됐던 사건인데 다시 들려다보는 거죠. 그때 아마 바른미래당 정보위 위원장 했던 이해운 전 의원 그분 동영상이 요새 많이 보여요. 정보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거의 일치하고 또 본인도 이렇게 살인마 이런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때 그런 얘기를 아주 진술하게 해서 그걸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때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통일부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입장을 번복해요? 이것이야말로 정치 공세고 정치 보복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통일부 법무부 이런 데가 조직적으로 지금 총공세를 펼치잖아요. 이런 일은 없죠. 지금 총공세의 방향이 바뀐 거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총공세를 해야 되는데 과거로 총공세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유를 대는 것이 참 어이없는 것들이에요. 헌법에는 북한 주민이 탈북 의사만 밝히면 우리 국민인데 우리 법정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법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적이면서도 통일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가도 이중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둔다 유엔에 동시 가입되니까. 우리 헌법상은 북한이 우리 땅이고 북한 주민도 잠재적인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엔에는 또 동시 가입을 한 거고 또 거기는 우리 법이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촘촘하게 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추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잣대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지역적인 우리의 헌법이나 우리의 법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장승택 총사라고 하면 처벌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인정을 해서 이것은 법이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책적 결정을 해요. 이런 거를 그 인원을 이렇게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수사와 조사. 왜 이렇게 빨리 보냈느냐. 현장 검증하고 수사를 세부 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조사를 한 겁니다. 북한 이런 어선이나 오면 합동신문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탈북민으로 받아주면 그때부터 수사를 하는 겁니다. 제를 지었을 때. 이미 탈북민으로 받아주지 않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수사로 안 가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조사는 신속히 이루어져도 돼요. 그런데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그런 정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인원들이 증언을 한 거고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와 수사의 차이를 잘 모르고 수사를 왜 그렇게 길게 못했느냐 짧게 하고 돌려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